1회 명지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라디오에 진행을 맡은 홍보기자단 주얼리 허보석 알파카 유하석 꿀볼스 현상우 복숭아 홍송비입니다 명지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홍보기자단이 준비한 새로운 컨텐츠 바로 명지라디오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입속에서 고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 엊그제 씻다가 술 취하실 것만 아니죠? 아 전혀 아니죠 중3 때 고입 시험을 보잖아요 아 잠시만요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세대 차이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고입선물고사라고 지금 잘 나눠진 것 같은데 여기가 잘 갈린 것 같은데 지금 스탭분들께서 처음 들어보신다고 아 지금 다들 모르는 표절을 하고 계신데 다시 할게요 잠깐만 잠깐만 타임타임 다시 할게요 왜 이렇게 많이 꼬이지? ENTP가 또 좋은 게 엔티비 부심인가요? 엔티비 부심이 아니라 부자 순위가 한 2위 정도에 딱 부심은 안 돼요 송비 씨는 혹시 들은 생각 없으신가요? 아니 말씀이 없으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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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